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아! 와아! 내가 알려줄게. 이거 어떻게 했어요? 색깔도 있어! 이건 뭐지? 색깔이 다 다르네. 나 하얀색. 난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우리 다 토스. 와우! 와우! 멋있겠다! 저도 왼쪽이요. 와, 대박. 감사합니다. 헐! 헐! 와, 저 진짜 몰랐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와, 토팅할 때 잘 될 것 같아. 와, 이거 페이크 보여드릴까 한번? 고마워. 감동이다. 감동이다. 됐어, 됐어, 됐어. 대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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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와, 대박입니다. 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한 번 행복하세요? 랩. 랩.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멋진 배터리와 저의 탄생석과 투어스를 상징하는 파란색이 박혀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보자. 파이팅! 하여튼 여기 우리 그룹 이름 하고 제 이름 그 영어 미션 맞아요. 이거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그룹 만들게요. 짜자잔! 이렇게 딱 이렇게 잠그고 와, 진짜 이런 타입의 팔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흘러내는 것보다. 1월! 저희를 얼마나 위해 신경 써주시는지 다시 한 번 더 느꼈고요. 앞으로도 더 멋진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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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요. 아, 바로 지금 힘! 진짜 플레디스의 터팅. 터팅이 더 잘할 수 있을 거 같아. 잘 때 덕분에. 오!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리허설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덕분에 더 잘할 수 있을 거 같아. 진짜로! 화이팅! 그거 아니야, 이거. 왼쪽 소설에 올라온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툴워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툴워스였습니다. 24, 7, we lost!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툴워스였습니다. 24, 7, we lost! 감사합니다. 10, 6, we lost! almost 10, 10, we lost! ㅋㅋㅋ juegos 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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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어스 영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음악으로 사랑받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투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보여드릴게 많은 무궁무진한 팀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기대주에서 올해 최고의 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투어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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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바로 6시 1월 20일 오후 6시고요. 드디어 세상에 저희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뮤비가 정식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박수 지금 이제 미디어 쇼케이스는 다 끝난 시점이라 팬 쇼케이스만 남은 상황입니다. 팬 쇼케이스까지 파이팅! 오늘 공개됐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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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을 연습하고 몇 년을 고생했는데 저희 투어스 멤버들과 함께 데뷔하는 더 이상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으니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앨범 공개됐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나 진짜 나 이따가 팬 쇼케 할 때 울 것 같아. 그니까 네. 여러분 제가 진짜 이쁘게 못 울어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고요. 팬분들 만날 생각에 진짜 저희 무대에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주. 미디어 쇼케이스도 굉장히 떨렸는데 이제 또 팬 쇼케이스 때 팬분들이 오셔서 또 환호성을 들으면 약간 더 아드레날린이 폭발해서 더 흥분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그냥 굉장히 오하니 벙벙이야 약간 막 인터넷에도 저의 사진이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에? 지금 바로 팬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꾸만 같은데요. 진짜. 이따가 만나는 장면 어떨지 생각은 못 해요. 계속 일고 있고 여러분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 왜 이렇게 자신이 없네 심장이 뛴다 지윤아 어때 소감이 팬분들과의 첫 만남이잖아요 그쵸 아 근데 진짜 너무 설레요 그 약간 함성 소리가 너무 기대가 돼요 아 너무 너무 설레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뭐라고 들어오고 계셔 대박 들어오셔서 한 시간을 기다리세요 와 너무 오래 기다리게 기다려서 정말 좀 그렇습니다 앉아서 저희를 기다려주실 동안 열심히 대기실에서 대본도 읽어야 되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만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당연히 미디어 쇼켓인 줄 알았는데 데뷔쇠네요 이제 정말 여행 하긴 버리지 그 다행히 미디어 쇼켓인 줄 알았는데 데뷔쇠네요 아 나 못 봐 미안해 나 이거 못 봐 나 진짜 재밌겠다 귀엽다 한번 재현을 해드리자 내일 또 봐 안녕 마이크로가 없었다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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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투어트 인사드리겠습니다 트위트 포 안녕하세요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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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너무 긴장해서 몸이 다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하지만 진심이었다는 거 이 영상을 통해 알아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저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오랜만에 처음 봐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건데 싹? 짱! 네 드디어 투어트나 데뷔를 했습니다! 사실 시작했을 때 진짜 엄청 놀랐습니다. 맞아요. 근데 무대 밑에 뱀 분들은 마치고 힘 엄청 나왔어요. 지수 났어요. 뱀 분들 덕분에 우리 진짜 계획보다 즐겁고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무대를 하는 내내 마음에서 불씨가 계속 타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 괜찮은데? 오오오. 뱀 분들 처음 뵈서 정말 긴장 많이 했는데 저희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또 데뷔 축하를 플레딧 선배님들께서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같이 한 번 인사합니다. 좋습니다. 영상에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데뷔 쇼케이스와 미디어 쇼케이스를 통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달려오는 투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투어스였습니다. 투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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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와주십시오!